천안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후보 충남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장기수입니다.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. 올 한 해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대한민국으로 정체되느냐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 이재명 후보 일 잘할 수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 여러분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이재명 후보 의기시대 대전화의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. 천안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 장기수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더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